처음에 공천을 저희가 할 때 보수정당 최초의 시스템 공천을 실천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의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호떡 공천이니 그 공천에서 누가 승복할 수 있겠나요? 이번에 승리의 핵심은 선거 승리의 핵심은 공천 안 되신 분들이 공천 되신 분들과 힘을 합치는 것 그리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 그게 승리의 요소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이순진 장군의 생즉사, 사즉세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길과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묻겠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그 지역구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왕국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생리적으로 맞춰가는 정당이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개혁신당이라는 깃발 아래 다 모이니까 나한테 흡수되는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한 주간의 여론 흐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강윤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주장님. 결럽 리얼미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속복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속복 하락했습니다. 한 주간의 정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반사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세력에 대한 등장 특히 민주당 쪽의 영향이 정치적 반사의익으로 국민의힘으로 갔고 또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도 대체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서 파장이 불거져 나오면서 정치적 반사의익인데요. 특히 인천 경기 그리고 또 50대, 60대 이상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면 최근에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또는 신당, 장당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국민의힘 쪽의 정치적 반사의익으로 연결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강윤 전 소장님 지금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자 일각에서 2012년 총선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어떤 의미죠? 상당히 심상치 않은 변화가 설 전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양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드는 추세인데 민주당은 계속 박스권에 여러 개월째 지금 갇혀 있는 반면에 국힘은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러하고 서울 같은 데서도 좀 확연히 차이는 보이고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정권심판론 또는 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꾸짖는 층은 거의 한 60% 선에서 일정하게 보여왔지 않습니까? 이걸 민주당이 거의 제대로 효과적으로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체가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반면에 국회의원은 한동훈 효과도 일부분은 공표의 지지율에 잡히는 것 같고 공천이나 당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예전의 국힘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 스타일도 그렇고 실제 일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당은 아무래도 출발이 좀 늦었죠. 국힘에 비해서. 그것들이 현재 숫자의 차이로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최 주장님. 결롭 조사를 보면요. 총선 때 지지하는 정당으로 국민의힘 42% 민주당 36% 개혁신당 15%인데 갑작스럽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 같은 추세 흐름이 예견된 겁니까? 좀 예견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공천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을 경쟁력으로 어떻게 탈바꿈시키는 거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번 총선은 중도청 수도권 2030 MZ세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민주당이 더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표 자신 계속 또 3월 달에도 지금 재판이 예고돼 있는데 아니 총선도 대비해야 되고 밀어달라. 그랬더니 재판부에서는 지금 재판은 재판이고 선거는 선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방금 전에 안규백 위원장께서 나오셨지만 조출성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일단락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3월 초에 신당을 가시하겠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추미애 전 장관은 제가 계속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혁신당이라는 민주혁신당이 어떻게 들으면 민주당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민주당으로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공천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방금 전에 안 위원장께서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하지만 정작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 그 반발은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총선 구도에 유리했던 야당이 더 다수가 당선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바뀐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론은 오랫동안 하셨으니까요. 반발을 하죠. 이제 공천에 탈락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충돌하는 모습이 그 당의 불리한 구도입니까? 유리한 구도입니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게 관심을 쏠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도움이 안 된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천만 잘하면 선거에서 이런 양대 정당은 130석은 무난하게 확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 140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110석이나 100석대 초반으로 미끄러지냐면 공천 잘못해서 이유가 됩니다. 이광윤 소장님 결럽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율 4%로 나타났습니다. 제3제대 합당을 했지만 지지율이 그 전에 각 당 합친 것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같아요. 우선 첫째 후보들 구인난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예견은 됐지만 알만한 사람 지명도 이런 데서 좀 떨어지고 있고 합류하는 이사가 좀 그렇고 둘째는 이들이 새로운 당을 합친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반 윤석열 반 이재명 양당 체제를 종식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잠재적인 표바선 형성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오히려 산술 합보다도 더 계속 줄어드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당 체제를 어떻게 종식시키겠다라는 하우 투 플랜 이런 것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메시지가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의 지도체제 구축하는 문제라거나 지금도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하느니 마느니 이준석 대표가 긴급 뭘 하겠다거나 철회하겠다거나 아무튼 체제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 메시지를 낼 내부 단계가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상품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선뜻 표를 줄지를 정할 텐데 아직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배 주사님 개혁신당으로 움직인 표심 좀 세세히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에 어디에 더 영향을 미쳤습니까? 양쪽 다 신경이 쓰이죠. 신경이 쓰였는데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이 더 많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역이 더 많은 정당이 역시나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 영남 양정당이 견고한 텃밭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인데 수도권 대부분이 현역인데 이 현역 중에서 민주당 탈락자가 많이 현역 중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아무데도 안 가고 말 그대로 그냥 승복을 하면 되는데 이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겠느냐 개혁신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죠. 무소속이거나 개혁신당인데 정당의 지원과 보조를 받거나 또 선거의 지원과 보조를 받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 현역 의원 중에서 친명, 친문 갈등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그래도 옮겨갈 정당은 개혁신당이 높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민주당에게는 다자대결이 수도권에서 벌어질 경우 특히 경기 지역에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 서울, 인근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민 전 소장님, 공천을 놓고는 당연히 서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과거에 보면 별도의 신남까지 만들어지기도 하고 제가 아까 배수님께 드린 질문의 요지는 논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새롭게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당으로 옮겨서 표가 분산됐을 경우에 타격이 클 때인데 지금 현재까지의 공천 결과의 흐름, 표심, 향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어차피 잡음이 날 걸 어느 정도 유권자들도 예상은 하고 계시는데 움직이는 폭에 비해서 내분 양상으로까지 심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대체는 경선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 본격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 단계인데도 지금부터 경향 각지에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광주, 광산을 같은 데서도 불공정 경선 내정이라는 등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왜 찐명과 친명과 친문을 아직도 구분할까 그게 우리들 삶과 민생이나 물가 문제 해결하는 데 정치를 개혁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또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윤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좀 자제를 하거나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랬는데 물론 반문제인 반민주당 정부 정서가 굉장히 강했던 상태에서 재작년 대선이 치러진 건 맞지만 즉 민주당 후보로서는 핸디캡이 많긴 했지만 우리나라 대선의 얼개나 작동되는 걸 보면 결국 중요한 건 후보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저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문제는 민주당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제 내일 나올 텐데 그러면 잡음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당이 대비 효과가 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 주사님, 국민의힘이 여당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과 경북 29개 지역 중에 9곳만 현역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주진우 전 대통령 법률비서관의 부산 해운대 갑이죠. 당수 공천 받는 대통령실 인사들도 속속 배치가 되고 있는데 여당의 영남권 공천은 어떻게 보세요?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결국 국민의힘 공천은 영남이 핵심이죠. 영남에서 시스템 공천을 한다는 걸 일단 표방해놓고 수도권부터 이제 서서히 서서히 영남 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돌할 것이다. 충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 밑에서 유난, 절충, 다 전략 공천 이 부분이 다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표된 곳은 경남, 경북의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곳은 충돌이 없을 만한 곳을 먼저 발표를 했고 발표되지 않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중진 컷오프를 하거나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안 물러나 그러면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네요라고 발표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날짜 동안에 이른바 발표되지 않은 곳의 중진 희생 이 부분을 기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민 전 소장님 민주당도 지금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내일부터 하위 20% 대상 의원들에게 사실을 통보한다. 그런 예정이다.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의 공천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추미애 전 장관 공천 문제 어떻게 매듭 지을지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잖아요. 중구 성동구 갑이잖아요. 지금 문제되는. 임종석 추미애 특히 임종석 문제 임종석 얘기가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큰 소리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 지역은 전략공천 지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전략공천이죠. 전략공천 지역인데 후보자가 본인이 여기 가겠다 이게 되나요? 일단은 그거 안 되죠. 지금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처음에 입지를 했던 곳이니까 출마 희망한다. 그런데 그냥 처음 정치에 대비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누구를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대립양상으로 번져버린 게 일단은 그 문제 같고요. 둘째는 이재명 대표가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학진 의원 인재근 의원 등등등. 현직이나 전직 꽤 이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려는 과정에서 혹시 지명도가 뻗떨어지는 친명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꽂기 위해서 이 대표가 직접 전화에 나서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기에 몇 가지 정황들이 충분하니까 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런 소리가 자꾸 새어나올까. 무엇보다도 임종석 문제가 이렇게 크고 오랫동안 계속되면서도 아직도 매듭이나 가닥을 못 잡고 있는 데서 난맥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 선거구에만 그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이 대표 전화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매물 체계의 결과만 통보하기에는 것보다는 예우한 것이다. 예우 그러니까 이해를 구하는 측면이다. 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이 대표 중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수장님.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지역구는 어디를 꼽으세요? 제가 그래서 가급적 다음 질문에 있는 걸 답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피해서 다른 걸 답변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경남 양산에 김태호 또 김두관 두 사람의 투김대전도 대첩도 볼만합니다. 이번에 상당히 흥미진진한 지역구 대결구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또 원희룡 전 장관의 대결구도 바로 이 인천 계양을입니다. 여기로 안 갈 수가 없는 것이 물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미디어토마토 조사가 모든 결과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볼 미디어토마토 최근 조사를 토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드럼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동훈 대 이재명 대표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 원희룡 전 장관의 대결이 아니라 상당히 또 이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또 좀 더 접전 양상으로. 한동훈 위원장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관련되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는 지역이 인천 계양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이 이재명 대 한동훈 대 그런 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장하는 게 원희룡 전 장관이 또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었거든요. 또 한 명 빠질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자유통일당 후보로 또 등장한다는 거죠. 또 대장동이 등장하는 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까지 모두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까지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이 여러 가지로 모든 선거구를 압도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 한동훈 위원장의 운명 원희룡 전 장관 대선 후보급이죠. 후보죠. 이런 운명이 여러 개 걸려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강윤 소장님. 서울 종로 지역에서는 민주당은 곽상원 이종궐 전현희 예비후보 3명 경쟁 중이고요. 국민의힘은 현역인 최재형 의원인데 이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해서 나왔다면서요. 아주 뭐 딱 붙어있던데 두 당 모두 누구로 최종 후보가 결정될지는 아직은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그런데 금태섭 후보는 일이 나올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금 후보는 누구와 붙여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한 1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야권 성향의 표가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야권 성향의 표가 어떻게 갈리느냐 그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아마도 한 사람 큰 표 갈림은 없는 반면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그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종로가 저는 꽤 관심 있는 서울에서는 관심 있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수원을 보고 싶고요. 회수장님. 개혁신당 내 후보들이 대구 경북 TK 지역구 출마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인지 또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관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죠. 실제적인 타격은 크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다면 왜 이준석 대표의 출마설도도 없고 대구 경북의 개혁신당이 이렇게 공을 들일까. 이른바 성동격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진검성부를 한다. 국민의힘과 한번 경쟁해보겠다. 이렇게 해야 수도권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수도권 지지를 좀 더 끌어내야 되는 개혁신당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친문계 공천 현역의원 탈락자들이 또 상당수 개혁신당에 참여할 가능성도 가능성입니다. 가능성도 있다면 이럴 때 수도권이 중요한데 대구 경북에 후보가 나가야만 수도권에 한번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겠네. 이런 현상이 이제 성동격서 전략이 일어날 수 있고 대구 안 대구가 아니라 수도권 안 수도권 이런 현상.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출마를 해 줌으로써 아 짠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언두독 이펙트. 그러면 그 언두독 이펙트의 짠한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비례투표할 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지역구는 대구 못 찍어줘도 비례투표 좀 개혁신당 찍어줄 거. 그런 건 어때. 이런 심리가 이제 작동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한다고 지금 선언했지 않습니까. 과연 연약이 어떻게 될지 또 친문계로 분류되었던 이성윤 박은정 검사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줘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심판론이나 발신지나 진원은 맞고요. 검찰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이름만으로도 상징성 있는 사람들인데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지역구로 나갈지 아니면 당을 만들어서 비례후별을 할지. 그런데 비례로 나갈 때는 여성을 일본에 배치해야 하는 것이니까 몇 퍼센트 득표하느냐에 따라서 당선 안정권이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비례 대결로 나갈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혼선을 빚을 수 있겠다. 어느 만큼 결합을 했을 때 순번 배치의 문제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전주을 학연에 따른 연고가 있는 곳이니까 그리 갈지 아니면 비례로만 할지. 그런데 비례로만 하기에는 이 사람들을 다 소화하기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게 현재는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검찰 정권 심판론에 일정한 불을 당기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대수장님, 개혁신당이 16일에 최고위 취소했잖아요. 또 이준석 대표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연다고 했다가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를 했는데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완주는 불가피하다. 왜? 지금 만약에 당을 깬다? 그건 뭐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개혁신당 빅텐트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한 달 내에 결정이 될 거예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아주 스페셜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빅텐트 정당의 한계가 올 수 있다. 왜? 3P에 따라서. 철학이 다르다. 철학이 다르고 정책도 다르다. 게다가 사람까지 다르다. 지금 이준석 대표 팬덤에 의해서 배복조 안 된다. 묘정 안 된다.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동대표죠.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끝장을 낼 거냐. 그러면 개혁신당은 악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든 서로 간에 이 불만을 줄이고 좀 더 높은 가치연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빅텐트를 치고 그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이 가치연대를 얼마나 한 달 내로 만드느냐.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제3지대의 정당들은 비례대표에 관심을 가질 텐데요. 비례대표 후보로 어느 정당을 찍을 건지 물어보는 메타보이스 조사 결과 국민의힘 30%, 민주당 29%, 개혁신당 8%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 8%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 측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실망하기에 충분한 수자 같습니다. 물론 아직 진영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50일 정도밖에 안 났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진영은 언제 갖추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신당으로서는 최소한 15%는 기대했을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미흡한 숫자인데 아직 화학적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정책 같은 데서 명백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표가 갈리는 비례대표 어느 정당별 투표 양태를 보면 국민의힘 30%, 민주당 29%, 개혁신당 8% 나왔잖아요. 조금은 변하겠습니다만 표 이탈 관점에서 보자면 민주당의 표 이탈이 훨씬 크다. 국민의힘에 비해서. 그러니까 위성정당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자세도 이해는 갑니다만 큰 차이는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표님, 유선열 대통령이 독일 덴바크 순방 연기했습니다. 여야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거 부정적일 뻔할 수도 있는,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을 차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워낙 총선에 미치는 영향. 실제로 빈거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총선 때 가장 결정적인 패착 요인이 될 수도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짚어보기는 해야 되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여하튼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것은 어쨌거나 중도층, 수도권, 2030, MG세대회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참여의 의혹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안 가는 것이 가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강윤 전 소장님,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가 가사까지 바꾸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가 총선, 또 각당 지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국지전처럼 정말로 그냥 위협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그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를 겨냥해서 북한이 그런 국지전을 일으킨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갖는 것이고 향후 북한의 동북아 질서나 세계의 외교 전략에서 면밀한 계산 끝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위험부담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위험 수위가 계속 높아가면 안보에 민감한 연영이나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의 결집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의 수위가 너무 예전에 되풀이됐던 수준과는 좀 달라 보이니까요. 네. 배수장님 이번 주는 어떤 점 특히 눈여겨볼까요? 네. 2월달은 공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영남 공천 결과 추가적으로 어떻게 발표되느냐 이 부분이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역시 수도권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수장님은요? 네. 민주당 탈락자들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인데 아마 현역 의원 탈락 통보 시점도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검사와 용산 출신들을 어느 정도 단수 공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파장은 있어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비교적 큰 작품은 없었던 게 좀 눈에 띕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